이번에 모실 분은 조금은 특별한 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블록체인 게임을 접해보셨더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게임인데요. 아까 김균태 파트너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EOS에서 현재 구동이 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게임인 EOS 나이츠의 신명진 대표님을 오늘 발표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명진 대표님께서는 오늘 직접 개발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경험과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되게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발표에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버벅거리거나 해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EOS 나이츠는 현재 EOS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가장 많은 유저를 가진 게임 대중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2008년, 2018년 8월부터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체인에서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블록체인에서 게임을 설계를 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게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게임은 방치형 스타일의 RPG 게임으로 풀체인에서 동작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네이티브 앱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의 코어 루프를 간단히 보시면 자동으로 전투를 하고 재료를 얻어서 아이템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유저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펫도 입양을 하고 보스 던전에서 액티브하게 전투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2018년에 EOS 플랫폼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EOS가 내걸었던 스펙들을 봤을 때 이 정도 환경이면 진짜 게임이 체인상에서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파밍과 제작에 재미를 주고 활성화된 마켓이 있는 간단한 게임이 워킹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고요. 빠르게 3개월 정도 제작을 했고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8월 20일 날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도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줬고요. 저희가 그간 계속 성장을 해서 데일리로 6천에서 7천 사이의 유저가 나오는 서비스로 성장을 했고 전체 2만 어카운트 정도가 가입을 해주셨고요. 2만 어카운트는 현재 지금 70만 어카운트가 있는 EOS 계정의 2.6%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데일리로 20만 트랜잭션 정도가 나오는데 트랜잭션 양으로 쳤을 때 현재 가장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데뷔입니다. 저희 리텐션 지표인데요. 리텐션이 주간으로 쳤을 때 한 60% 그리고 주간으로 70% 월간으로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 게임과 비교해서 상당히 리텐션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게임을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실지 고인나게 될 텐데요.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체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구현하기 적합한 기능들을 제공하는가 그것과 동시에 해당 플랫폼을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유저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오스로만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오스 플랫폼은 0.5초라는 빠른 블록 생성 시간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제공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 가장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활성화된 개발과 유저 커뮤니티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정을 생성하는 데 비용이 들고 CPU나 네트워크를 스테이크하는 데 비용이 들어서 이것들이 이 체인을 잘 모르는 유저가 진입하기 아주 힘들게 하는 벽이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각각 체인들의 장단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어떤 체인을 선택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인 플랫폼 말고 클라이언트 플랫폼 선택도 중요한데요. 중요한데요. 저희는 네이티브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네이티브로 서비스하게 되면 리치한 게임이 가능한 대신에 앱스토어에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월렛 연동의 작업이 좀 힘든 편이고요. 유저 입장에서도 월렛과 앱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HTML5로 만들게 되면 리치한 게임을 포기하는 대신에 스토어 제한이 없고 월렛, 앱스테이션에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체인으로 가시면 HTML5가 좀 더 적합하고 하이브리드로 가시면 네이티브로 가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타겟해야 될지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저희는 요스나이츠는 지갑 유저를 타겟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갑 유저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저도 DAU 만을 넘기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쪽 유저 아직 생태계가 아직 성숙하지는 않아서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쪽을 타겟한다면 DAU 만을 넘기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체인에 관심이 있고 코인을 갖고는 있지만 지갑을 안 갖고 있는 거래수 유저를 타겟한다면 100만 단위 유저까지는 타겟할 수 있지만 이들이 지갑으로 오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UX를 좀 더 쉽게 하고 이런 노력을 거치면 이 정도 유저까지는 타겟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좀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서 일반 유저까지 타겟하게 하려고 하면 유저는 천만에서 수억 명까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이쪽 시장은 엄청나게 레드오션이어서 이쪽으로 바로 승부를 보는 건 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게임을 어떤 유저를 타겟할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 조금 이슈 있네요. 체인별로 인기가 있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플랫폼을 선택했다면 그 플랫폼의 체인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를 타겟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현재 중국과 한국의 유저가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국가에 분포가 돼 있는데 이오스가 중국에서 꽤 인기가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미드원이라는 BP와 협업을 해서 중국 커뮤니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이 게임을 알려야 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퍼블리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알리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다행인 점은 퀄리티가 있는 덱들이 많지 않아서 퀄리티가 있는 덱이 만들어졌으면 생각보다 유저한테 쉽게 어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케이스를 예로 들면 저희가 개발 과정을 계속 유저들한테 커뮤니티 개발 과정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시드 유저를 확보했고요.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유저들을 메인넷으로 왔을 때 시드로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으켜주는 바이럴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이분들이 중국 커뮤니티에 소개시켜 주면서 상당히 많은 유저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체인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지 워킹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체인에서 동작하는 게임은 일반 게임과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까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시피 마켓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데요. 현재로서는 최대 1만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매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유저가 많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면 앞서 소개가 된 클레이튼이나 링크 같은 플랫폼들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유저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쪽을 타겟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멀티체인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저의 성향도 조금 이슈인데 유저의 성향이 재미만큼이나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강한 유저라서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으로 돈을 쓰기만 하는 모델로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을 거라서 유저와의 수익을 어떻게 쉐어할지 그리고 유저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입금이 되었을 때 특정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 이게 각국의 통화로 환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를 일으키기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런 특성들이 좀 합쳐져가지고 몇 가지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작은 마켓에서 유저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성향들 때문에 서비스에 있는 게임들이 사행성 요소가 표현되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이런 성향을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게임 수명이 되게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게임 수명을 연장시킨 건 결국에 게임성이고 컨텐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거래를 아주 잘 쉽게 안전하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잘 제공을 해주면 높은 리텐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게임의 예를 들면 저희 유저 마켓플레이스에서 누적 거래액이 38만 7천 이오스 정도 되고요. 하나로 1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전체 어카운트가 2만 계정인 걸 고려하면 단순하게 나눠도 1인당 8만 원 이상을 거래한 평균적으로 거래한 상당히 높은 거래가 일어났고요. 이런 마켓플레이스는 유저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봤던 유저들이 강력하게 게임에 락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가지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고랩으로 가는 유저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고랩의 유저의 비율이 올라가면서 좋은 아이템의 마켓 공급이 빨라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슈가 생기는데요. 이런 이슈는 금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과 수요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단점은 신규 유저가 너무 낮은 가격에 초기에 재미를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반일수록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아주 작은 가격에 성장을 건너뛰고 결제를 바로 하게 됨으로써 이 성장의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단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체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을 아주 쉽게 유저와 쉐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수익에 대한 쉐어는 게임의 흥행에 대한 기여를 유저한테 보상해 주겠다 이 정도의 접근이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리텐션에 아주 도움이 되고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게임의 수익이 유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포커싱하다 보면 약간은 품질스러운 경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적정 수준에서 이 쉐어 모델을 설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인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COC나 여러 가지 몇 년 이상 운영되는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 평생 동안 계속 운영될 거라는 가정하에 수익 모델을 짜게 되면 피해자가 좀 생길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형 토큰인데요. 게임의 수익을 토큰 보유 양에 비례해서 분배를 하는 모델입니다. 게임을 열심히 한 유저와 상관없이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게임의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토큰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토큰 가격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게임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토큰에 대한 가격 유지에만 혈안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게임의 출시가 아주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작은 스튜디오일수록 위험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퍼럴도 많이 하는 모델인데 레퍼럴은 나를 추천하는 누군가가 쓰는 돈의 일정 퍼센트를 내 수익으로 지급받는 모델인데 훌륭한 바이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체인에서 구현하기도 되게 쉬운 모델인데 브랜드 가치를 다소 갉아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오스나이츠 유저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게임 성과가 연동된 보상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게임에서 층수를 높이 올라가면 게임 수익에 몇 프로를 주세요라는 모델인데 이것도 증권형 토큰에 비하면 비해서 덜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공표했을 때 유저들은 보상을 기대하고 지출을 급격하게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순간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유저들이 지출을 끊는 순간 매출이 급락하면서 유저한테 돌아가는 회화량이 확 떨어질 수가 있고 이거 역시 또 비슷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보상 모델은 약화된 성과 연동 보상인데요. 저희 아이템 제작 퀘스트나 던전 퀘스트 같은 것들은 게임을 많이 플레이했으면 더 많은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서 성과랑 연동이 된과 동시에 행운이 좀 반영이 돼서 성과의 연동을 약화시킴 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락킹 효과를 달성하려고 한 모델이고요. 이 모델 말고도 소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모델들도 있을 것 같고 장단점들을 계속 고려를 해서 설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전체 한 3천명 정도가 있고요. 이런 방위 운영은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고 플레이어와 유대감이 강화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현재 저희 개발팀에서 직접 개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발 리소스를 상당히 많이 뺏기는 편입니다. 대응이 늦는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저들이 강성 발언이 가끔 있고요. 밸런스를 깨는 패치들을 저희가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때 커뮤니티 운영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 아이템이 체인에 기록돼서 게임이 없어져도 사라지지가 않고 아이템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고 공개된 데이터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제작이 될 수 있고 수익을 유저와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통화 이슈가 없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각각의 개발사들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도전해 볼 만한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어 스나이츠는 투명성을 강조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요. 아이템의 드랍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져서 조작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인데 생각해 볼 만한 건 이게 과연 정말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부 유저들은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는 유저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성공에 관련해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중에 공공성, 공개된 데이터로 다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 게임의 서드 파티들 중에 스탯 계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고 통계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최근에는 저희 게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요청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게임, 게임 대비 뭐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좀 있는데 이게 게임 대비를 게임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체인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게임과 체인이 합쳐서 아예 새로운 어떤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답이라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각각의 개발사가 어떤 쪽으로 포커싱하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또 기회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먼저 찾는 쪽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방향성은 일단은 체인이 줄 수 있는 재미들 앞서 말씀드린 재미들을 최대한 활용한 게임 게임 자체에 현재 집중하는 방향을 정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디벨로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스텝으로 보는 이오스나이츠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패치도 있을 거고 생태계를 좀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앱들을 제작을 지원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저희 리소스를 활용한 다른 게임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저희 리소스를 아예 공개적으로 오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게임에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델, 누구를 타겟할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누구를 타겟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오스나이츠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RPG를 만들 예정이고 신규 게임에서도 이오스나이츠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정 부분 해당 데이터를 가져와서 신규 게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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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